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대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대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로 신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대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2절 말씀까지 있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사고를 하지 않는 시대라고 합니다 사고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 그런데 빨간 것은 사과다 사과는 맛이 있다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은 것은 백두산 이런 이야기를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고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 원숭이 엉덩이를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원숭이 엉덩이로 시작된 그 이야기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백두산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기능이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보다 훨씬 부족하다고 하죠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얻어야 될 많은 지혜와 능력들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특히나 우리 마음 안에서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을 하셨는지 깊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초적으로 처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서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상관없이 생각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 10장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했죠 율법에 무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우리 마음에 기록된 말씀도 소중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는 더욱 중요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읽고 아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우와 내가 그러면 이미 살인을 한 것입니까 내가 살인자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오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라고 하시네 하나님 우리 보러 기도하라고 하시네 그래야지 기도해야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감사해야지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면 제가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제게 능력이 나타나겠네요 하나님 저로 감사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지겠네요 똑같은 글을 읽고 어떻게 읽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고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축복이 도리어 저주로 변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저주가 도리어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경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데 주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주님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는지 성경은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큰 권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도 생각을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권세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겁니다 신앙은 나를 알고 나를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신앙은 너무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궤핵을 가지셨을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 신앙은 너무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모든 것들이 막연하고 답답하고 공고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성경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채율하셨다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시련 우리가 당하는 문제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채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 체험하셨는데 우리는 넘어지고 흔들리고 연약한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체험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셨고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흔들릴 때 우리 마음이 두렵고 떨릴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에게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주님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 신앙은 점점 미궁에 빠지고 어려워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구원을 받고 동울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늘 저는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나도 주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삶을 좀 살고 싶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힘있게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늘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형제들을 볼 때에 늘 부러웠어요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시는 오용선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저보다 조금 늦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같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하루는 이 선교사님께서 선교학교를 가시더라고요 그때는 형제니까 오용선 형제 선교학교를 갑니까? 예 아니 왜 선교학교를 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는데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해요? 하나님이 꿈으로 말하셨어요?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직접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집에 가서 저도 그 말씀을 펴서 읽어봤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글을 몇 번을 읽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이런 마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런다 그래서 내가 나도 불렀습니다 목사님 하나님도 나를 보고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말하기가 너무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런가? 조금 있으니까 김종민 목사님이시라고 지금 저 강원도 쪽에 성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제가 그 성경을 펴서 읽어봐도 저는 하나님이 야 민철아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참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 이제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느냐 하면 아하 나는 은사가 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안 부르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제 마음에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뭔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마태복음 28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아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저는 한날 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저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도록 해주세요 제가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께서 나아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뭐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네요 예, 성경에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왜 내가 예수님을 모든 게 예수님에게 다 주신 건데 왜 나는 나에게 그걸 달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마음을 기울였나 뭔가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은 나에게 주지를 않으셨는데 나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가는 건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능력이 없는데 가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 나는 지금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능력은 예수님에게 다 주시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나를 보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구나 나는 그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제자를 삼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를 삼으러 나아가면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부산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능력 없는 것 때문에 지혜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믿음 없다 스스로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가 길을 걷는 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들을 다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저는 그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가는 것이네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왜?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가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그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저는 그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웬일인고 하나님이 날 보러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를? 세상 끝까지를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래 가라 하면서 성교학교 원서를 써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제가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지혜가 없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맞아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모든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내 삶 속에 늘 생각하는 게 내가 아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게 내 마음에 확인할 일이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사망이요 공고가요 위험이요 피빡이요 두려움이요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는 그 능력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믿고 길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제자를 삼으시고 그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돼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서 무슨 마음이 이렇게 들어졌느냐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돼 라비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낳은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길을 걸어가는데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누구의 대화가 나와 있느냐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경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서두의 여러분에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해 빨간 건 사과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뭐지? 바나나야 바나나는 뭐야? 길어 긴 건 기차야 기차는 빨라 빠른 건 뭐야? 생각이 발전하고 발전을 하니까 백두산에 오르더라는 거죠 신앙은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발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소경이 어려서부터 날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길가에서 구거를 하고 있는데 대화는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대화만 여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저는 기록되지 아니한 소경의 마음을 더듬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경이 돼서 길가에 앉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겠죠 오고 가면서 구거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동양을 해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소경이 이렇게 앞이 안 보여서 이렇게 구거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여러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뭐죠 소경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의 죄이오니까 그 부모의 죄이오니까 저는 이 말씀이 곧 소경의 생각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경의 마음에도 그가 구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 아니야 우리 부모는 왜 나를 낳았어 도대체 무얼 하시다가 나를 이렇게 소경으로 낳게 한 거야 예수님하고 제자들과의 대화처럼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지만 이게 소경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은 매일 구거를 하면서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닌가 부모 우리 부모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닌가 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자신을 탓하면서 소경이 시간을 보낸 게 분명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소경이 전혀 뜻밖의 죄자들의 입에서는 자기 오니까 부모 오니까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도 늘 나 탓인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탓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소경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늘 지금까지 자기에게 메이고 부모에게 메이고 한탄하면서 살아가던 소경이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때 당시는 소경과 여러분 문둥이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의 마음 속에 뭐야? 내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어?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다 말이야 소경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내게 메어 있고 부모에게 메어 있고 형편에 메어 있는 소경의 마음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 옮겨주셨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의 생각을 내게서 형편에서 부모에서 빼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로 옮기고자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도 하실 일이 있네 하나님이 내게도 하시고 싶은 일이 있구나 제 마음에 제가 소경이 돼서 앉아 있는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게도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할렐루야 소경의 마음에 제가 혼자 요한복음 9장에 길가에 앉은 소경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소경의 마음에 한없는 소망이 불릴 듯 일어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여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적혀 있잖아요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있던 것마저도 다 허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그는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그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병만 더 중하여졌습니다 그런 혈루증에 걸린 여자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내가 가서 그분의 옷에다가 손만 대여도 내 혈루증이 낫겠구나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병 모든 재물을 다 앗아가버린 그 혈루증 그는 병을 치료하다가 더 병이 중하여져서 이제는 길이 없는 절망에 놓인 여자였는데 이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예수님은 한진뱅이를 일으키셨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대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셨대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대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이 여자의 마음에 한없는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분의 뒤로 가서 옷에다가 손만 대여도 그렇다면 나도 낫겠구나 성경에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일으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길가에 앉아서 날때부터 소경된 여러분 이 소경의 마음에다가 그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듣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말들은 늘 소경이 혼자 내뱉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주저앉아 있는 그 소경의 마음에 있었던 말이에요 자기 제의오니까 부모의 제의오니까 늘 그가 혼자 그 이야기를 탓하고 그걸 따지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머물렀던 소경인데 그 소경이 오늘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의 죄도 아니오 부모의 죄도 아니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소경으로 나게 하신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고 싶은 게 있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누구도 나에게 소망을 말하니가 없는데 이 예수님 이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진흙에다가 이겨서 자기 눈에다가 바르는 게 소경은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 하고 진흙을 바르시더니 신로함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이구나 그러니까 소경의 마음에는 신로함으로 가는 게 전혀 주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 일이니까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릎이 깨어지고 앞에 돌뿌리가 자기를 때리고 나무가지가 자기를 가로막아도 소경은 신로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어 이건 내 죄가 아니야 부모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야 그러니까 소경은 진흙을 바르고 신로함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부산에 와서 하나님이 제게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칠천을 남겨 놓았다고 말씀하시기에 저는 부산에 와서 전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비록 내 눈에 많은 성도들이 없어도 구원을 받은 것 같지 않아도 제 마음에 이 발걸음이 가벼운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셨어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칠천이 남아있다고 아멘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 앞에 가로막힌 장벽을 뛰어넘고 신로함을 향하여 가게 하는 것입니다 구덩이가 신로함을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돌뿌리가 신로함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소경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 나에게 하시려고 하셔 그 소망이 그 마음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신로함으로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 걸린 여인의 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혈루증을 치료하려고 오만 방법을 다 동원을 했지만 혈루증을 치료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도리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다 이제 가난한 사람이 돼버렸는데 길이 없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으니까 그런 예수님이시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예수님이라면 문둥이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이시라면 죽은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살리시겠구나 아멘 그 믿음이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 성경은 이걸 보고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경의 마음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소경으로 난 게 나 때문이 아니구나 부모 때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소경의 마음에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흙의 진흙을 여러분 침을 뱉어서 이겨 눈에 바르는데도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신로함에 가서 씻어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려고 그래 그 마음이 드니까 무얼 해도 소경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 마음에 진짜 날씨가 덥고 그렇게 힘든데 매일 전도를 하러 나가서 우리 자매님들이 전도하시는 가판 전도하시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놓으시면서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칠천을 오늘 내가 만났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자매님 예 목사님 맞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발걸음을 신로함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잡기 위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칠천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내 뒷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로함에 가서 이 소경이 눈을 씻고 자기를 본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물가에서 자기를 본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소경이 신로함 못에 가서 눈을 뜨고 돌아오니까 막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10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대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는 제 말은 제 말은 내가 그로라 나 그 사람 맞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날때부터 구걸하던 그 소경 맞아요 11절 대답하되 1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야 야 이 소경아 너 지금까지 방금까지도 여기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네가 눈을 뜬 거야 여러분 이 소경의 마음에는 거침이 없었어요 예수가 그렇게 했다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단 한 사람도 자기에게 네 죄냐 그 부모의 죄냐를 논하고 있는 자기에게 누구도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담대하게 누가 내 눈을 띄워 주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누가 저희가 묻대 그러면 내 눈을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로 신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대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모를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부모를 찾아가가지고 아들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18절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되어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 함이라라 여러분 소경의 엄마는 출교가 무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그가 눈을 뜬 것에 대하여서 누가 내 눈을 띄워 주었느냐 누가 너로 보게 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마음에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마음에다가 우리 생각을 바꾸어서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하나님에게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내게 머물러 있으면 그냥 원숭이 엉덩이로 끝났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내게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제가 부산에 오기 전에 경기도 안산이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안산에서 교회를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안산을 가니까 안양이라는 도시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안양에서 칸타타하고 인천에서 칸타타하니까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을 안양으로 모시고 가야 하고 인천으로 모시고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산에서도 칸타타를 하면 참 좋겠구나 제가 인천에 가서 인천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안양 안산에서는 칸타타를 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인천이 직칼신데 인천에서 해야지 무슨 안산에서 합니까 아니요 그냥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안양에 가서 안양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안산에서 칸타타 하면 어떻습니까 웃은 소리냐고 우리 안양은 백만 도시인데 안산은 육십만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안산에서 하느냐고 그런 소리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양에서 공연장을 못 얻으면 그때는 안산에서 해도 됩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는 확실히 공연장을 얻을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안양에서 공연장을 못 얻으면 안산에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일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안양에 공연장을 공연을 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안산에 공연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연장에 가가지고 공연을 하라고 하기에는 안산은 너무 적은 도시니까 못해줄 것 같은 그래서 공연장을 칸타타 니어설 장소로 일주일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니어설입니다 니어설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합창단이 공연 전에 미리서 니어설을 해봐야 되는데 큰 체육관이나 여러분 실제 공연장에 가서 니어설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연장을 임대해야 되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죠 그런데 우리나라 공연 문화에 니어설 공연으로 빌리면 절반으로 공연장 비용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전국에서 우리 안산에서 니어설 장소를 빌려 준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전국의 모든 공연장에서 니어설 장소를 빌리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빌린 거예요 그래서 합창단이 우리 집에 와서 니어설을 했습니다 니어설을 하시다가 목사님 이렇게 우리에게 고마운 장소를 제공을 해줬는데 우리가 공연 니어설 마지막 날 그냥 안산 공연 하면 안 됩니까 저야 좋죠 그래서 안산교회는 니어설 마지막 날 안산 공연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감사드리죠 이제 우리가 공연장에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데 안산은 성도들도 작지요 그 다음에 도시도 작지요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산에 반월 공단이라고 있는데 그 공단에 회사가 만개가 있다고 합니다 한 빌딩에 회사가 40개도 있고 조그만한 사람 두 명 세 명 열 명 이런 회사가 모여있는 데가 안산의 반월 공단 정말 가난하고 영세한 회사들이 많은 거죠 그 회사를 찾아가서 후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제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목사님 우리도 후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비실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즘 경비실은 입구에서부터 아예 사장님 만나기로 했습니까 아닌데요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군데 회사에 메일을 보내서 후원 요청을 하는데 한 군데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제 마음에 그래요 그러면 경비실만 들어가면 됩니까 예 경비실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사장님도 만나고 전무님도 만나고 그 후원 담당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후원을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시죠 내가 경비실만 들어가도록 하면 되는 거죠 예 어쩌든지 목사님은 경비실만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그날 그래 경비실을 어떻게 들어가지 안산은 우리나라에 가장 영세한 기업들이 모여있는 도시인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그러면 우리 교회 의사들 많으신데 우리가 안산에서 외국인 의료봉사를 왜 IT에 가서 해 왜 아프리카에 가서 해 한국에서도 외국인 의료봉사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황효정 장로님께 전화드려서 장로님 요즘에 의료봉사 하러 다니신다고 힘드시지요 아니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진짜 아프리카에 가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부산에서도 대동병원에서 가시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의료봉사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안산에서 하십시다 무슨 안산에서 의료봉사를 해요 여기에 외국인들만 여기에 6만 명이 모여서 삽니다 그래요 장로님 한번 오세요 의료봉사 하러 침 몇 개만 가져오면 되시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외국인 의료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팜프레를 가시고 경비실에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 무료로 다 의료봉사 해줍니까 예 치과 뇌과 산부인과 엑스레이 전부 다 해줄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의료봉사를 해준다고 하니까 안산에 있는 만개의 회사 경비실이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가지고 후원을 요청하니까 외국인의 의료봉사를 해주는 이런 훌륭한 단체가 외국인들을 위하여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후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해 우리가 1억 원을 후원을 받아가지고 칸타타 리어서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칸타타 공연을 전부 다 관람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칸타타를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너무 복되게 풍성하게 이끌어주시는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구장에 늘 읽던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끄는가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다가 소망을 심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다가 믿음을 심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발걸음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구나 내가 소경으로 난 게 누구의 죄냐 다 내가 진짜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자기를 탓하고 있던 이 소경 부모를 탓하고 있던 이 소경 예수님께서 아니야 자기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9절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누구에게서요 그에게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에게서 맞네 하나님은 내게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소경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대연교회 성도들 마음에 그에게서 임민철 목사에게서 한옥현 장로에게서 이종훈 장로에게서 김수일 장로에게서 박성재 장로에게서 유영서 장로에게서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김영미 자매에게 집사에게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임정기 목사님에게 오해운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또 왜 하나님 목사님은 내 이름을 안 부르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그에게서 할 때 우리 다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민철 이에게 여러분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예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소경의 마음이 나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는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려고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신로함으로 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서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해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로함으로 가라는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디딜 때 맞아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해 여러분 직장을 갈 때 시장을 갈 때 학교를 갈 때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회사로 여러분 학교로 여러분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칠천을 남기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격리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얼굴을 뵙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모두의 마음에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어 디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소경에게만 능력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영광을 얻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 놀랍고 신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구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고자 하시는 소망을 주셔서 너무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